드라마와 영화의 성공은 주연들이 이끈다고 하지만 결코 조연들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어떨 때는 주연보다 비중이 적은 조연이 신스틸러로 분해 훨씬 더 큰 인기를 끄는 때도 있는데요. 요즘은 오히려 주연배우들보다는 명품 조연들이 더 왕성한 활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명품 조연배우로는 오달수, 이경영, 라미란, 유해진 등이 있는데요. 명품 조연배우들은 탄탄한 연기력과 개성있는 캐릭터로 작품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분량이 많은데에 그치지 않고 모두 잊히지 않는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키며 작품을 빛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화려한 주연은 아니었지만 명품 조연으로 우리 곁을 빛내줬던 배우 홍성민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홍성민은 대한민국의 성우겸 배우로 다양한 작품에서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전형적이면서도 강인한 대한민국의 아버지상을 연기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친근한 이미지로 40여 년간 활동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는 어느새 모습을 보이지 않아 많은 이들이 그의 근황을 궁금했는데요. 2005년 인간극장에서 충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나 많은 사람에게 놀라움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세상을 떠나며 남은 이들에게 슬픔을 안겼는데요. 오늘은 40여 년간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야만 했던 배우 홍성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려한 주연은 아니었지만 약방에 감초같이 막갈스러운 연기를 선보였던 개성파 연기자 홍성민은 최부람, 김무생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브라움관 속 친숙한 얼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홍성민은 64년에는 연극배우로 첫 데뷔를 했고 이듬해인 65년에는 mbc 특채 성우로 데뷔했으며 76년에는 mbc 특채 탤런트로 tv 드라마에 데뷔했는데요. 홍성민의 이력 중 성우 경력이 독특하게 느껴지나 방송 초창기에는 탤런트라는 직업이 없던 때라 연극배우, 성우 출신들이 대거 기용되던 시대였습니다. 유명한 성우 출신배우로는 김무생, 김용림, 나무니, 변이봉, 삼이자, 전원주 등이 있는데요. 영화 도가니와 제사공화국에서 전두환 역할을 맡은 배우 장광도 성우 출신으로 성공한 배우 중 하나입니다. 홍성민도 역시 65년 mbc 특채 성우로 많은 활동을 하였는데요. 성우보다는 배우 활동을 많이 하면서 목소리보다는 얼굴이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는 81년 mbc 제1공화국에서는 북한 공산당인 박헌영 역할을 맡아 열정적인 연기를 펼쳤는데요. 박헌영 역할은 2002년 큰 사랑을 받았던 sbs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배우 임병기가 그 역할을 맡아 여련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임병기는 야인시대에서 박헌영 역할을 맡아 차분하고 점잖은 이미지로 잘 소화해냈지만 많은 이들에게는 아직 홍성민의 박헌영이 뇌리에 남아있는데요. 아무래도 홍성민의 탄탄한 연기력 때문에 시간이 오랜 지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홍성민은 제1공화국 뿐 아니라 다산정약용, 여명의 눈동자, 대추나무 사랑궐련내, 왕과피, 꼭지 등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는데요. 브라운관 속 친숙한 인물로 늘 곁에 있을 것 같은 배우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는 안방극장에서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는데요. 그는 2000년 드라마 꼭지를 마지막으로 한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훗날 홍성민은 그 즈음 당뇨합병증 때문에 시력을 잃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고백했는데요. 그는 당뇨합병증으로 인해 시력에 이상이 생겨 수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2004년 결국 완전한 실명을 선고받고 시각장애 1급 판정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홍성민은 그 당시에 대해 병원에 갔더니 당뇨로 말미암은 합병증으로 막막에 이상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20년 동안 당뇨를 안았는데 음식 조절도 안하고 술과 담배를 즐기는 등 건강관리를 하지 않은 결과였저라며 회상했는데요. 사실 드라마 촬영 중에도 그는 시력에 장애를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촬영에 지장이 갈까봐 다른 사람에게는 그 사실을 감췄다는데요.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대본을 미리 녹음해서 외우고 사람들 눈을 피해 움직여야 할 동선을 미리 손으로 더듬어가며 확인하는 노력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실수는 잦아졌고 결국 드라마 촬영을 끝낸 후 눈을 되살리기 위해 여러가지 수술과 치료를 병행했다는데요. 각고의 노력에도 시력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결국 완전한 실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실명 이후에도 그는 여러 번 드라마 출연 제의를 받았다는데요. 완전히 떨어진 자신감에 출연 제의를 모두 고사하고 집안에서 우울한 생활만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는 앞이 안 보이는 탓에 2층에서 계단을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다리에 철심을 두 개나 받기도 했다는데요. 눈이 안 보여 생기는 많은 일에 상처를 받고 세상과 담을 쌓고 매일을 술로 지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우울증이 찾아왔다는데요. 가족들에게 짐만 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아 그조차 홍성민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데요. 그렇게 암담한 몇 년을 보내다 홍성민은 이제 제대로 살아보자는 생각의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삶에 대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합니다. 홍성민은 어느 날 문득 실명 전 이따금 길에서 보았던 시각장애인들을 떠올렸다는데요. 그들처럼 다시 사회에 나갈 방법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던 그는 무작정 114에 전화해서 사정을 말하고 도움을 요청했다는데요. 감사하게도 친절한 114 안내원이 복지관을 연결해 주었고 그는 복지관에서 교육을 받으며 다시금 삶의 의지를 불태웠다고 합니다. 고령의 나이에 당뇨까지 앓고 있던 그는 훈련을 받는 것이 고되기도 했지만 참 보람되었다는데요. 비록 눈 두 개를 잃었지만 대신 이곳에 와서 26개의 눈을 새로 얻었어요. 열 손가락과 열 발가락 두 귀, 코, 입, 지팡이, 몸이 그것이죠. 이것들이 저를 보호해 주니까 자신감이 생겨요라며 설렘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홍성민은 복지관에 처음 발을 들을 때는 걸을 수도 없어 엎여서 다녀야 했었는데요. 매일 1시간 이상 보행 연습을 하며 건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또한 복지관을 찾은 동료 장애인들과 어울리면서 활기를 되찾았다는데요. 그로 인해 방송 복귀에 의지까지 불태울 수 있었습니다. 그는 2005년에는 인간극장에서 복귀를 알리기도 했는데요.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던 그의 근황은 많은 사람에게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그는 인간극장의 모습을 보이기 전 두문불출하며 그 어느 매체와도 접견은 피했던 터라 시청자들에게는 그의 실명 소식이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인간극장으로 실명 소식을 알게 된 시청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홍성민의 인간극장 출연은 총 5부로 이뤄졌는데요. 시력 상실 후 사진을 모두 없애고 세상을 떠나려고 결심했던 사실과 5년간 그가 힘들어했던 과정이 모두 밝혀지며 시청자들은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해 재활훈련으로 매우 건강해진 모습을 드러내자 시청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는데요. 홍성민은 과거 무뚝뚝한 아버지와 남편이었으나 시력을 잃고 오히려 가족들과의 시간이 많아지면서 다정한 남편과 아버지로 가정이 화목해졌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홍성민은 배우로도 복귀를 알렸는데요. 다수의 연극 무대는 물론 영화 전설의 고향 펀치레이디에 출연해 다시 한번 열련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눈에 불편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훌륭한 연기, 몸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잘해냈다 등의 의견을 내며 그를 응원했는데요. 당당한 모습으로 무대 위에서 팬들과 소통을 하던 홍성민은 2007년 11월 향년 67세의 나이에 결국 당뇨압병증으로 인해 별세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2의 삶을 열정적으로 살았던 배우이기에 그의 빈자리가 너무나 컸는데요. 연예계의 큰 별이죠. 많은 사람이 애도를 표현했습니다. 40여 년간 혼신의 연기를 펼치며 많은 사랑을 받았던 홍성민. 오랫동안 알턴 당뇨가 그의 시력을 아사갈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데요. 꾸준한 관리가 이어졌다면 조금은 더 오래 살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들며 아쉽기만 합니다. 비록 두 눈은 이렇지만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갔던 홍성민. 시각장애인이 된 후에도 영화와 연극 무대에서 종행무진으로 활동했던 참 존경스러운 배우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런 고통 없이 편안하기를 그리고 원하는 연기 마음껏 하시기를 바랍니다. 삶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